어떤 것도 각자 역할이 달라요.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 근본에서는 다 광명의 빛이에요.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아요. 그런데 역할만 달라요. 왜? 각자 인연덩어리 달라요. 역할이 다르니까 여기다 이름 하나 붙여놔야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알까요? 카메라 이름을 붙여놔야 카메라 역할은 우리끼리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? 이름을 붙여서 구분해서 소통하고 돕는 거예요. 이름을 바꿔주니까 자세가 달라져요. 쓰레기를 하다가 이름을 개명신청을 한 거야. 뭐로? 쓰레기통일 안하고 거기다 이름을 하나 붙여놔. 재활용. 그런 거는 한 번도 못 뿌렸어요. 재활용이라 해놨으니까. 아 여기는 뭐예요? 프라세틱뿌리.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. 쓰레기 하나만 단적으로 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. 존재 자체로 충분한 당신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당신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án